제가 감히 예상한다면 뉴페이스 중이 제일 화제될 것 같다는 느낌이 이런 분이 왜 안 알려졌지 여태까지 오미니만 이렇게 여러 번 출전하신 분은 되게 잘 다정화지는 느낌이었어요 라임도 되게 안정적이었고 힘이 넘치시는 단단한 느낌 박자랑 같은 것도 완전 정하고 분명이니까 인력이랑 보스랑 아고나랑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됐다는 거죠 너희는 시연의 메세지 다 똑같은 화면 플로우 의심할 겨지없이 페이지 끌어올려 낮아도 그저 고겼잖아 대리난처 아랫도 시작도 전에 세리머니 없애라 지미 느꼈을 준 차한 넌 킷 난 시리 실력 없는 더미 관심 받고 싶어 미진 노출 원하지만 자격 없이 노킷이 겨우 솔직히 따지고만 남아 너도 멈쥐 작년 쇼니음을 예상했고 해냈잖아 역시 메이저리프의 표기를 높게 사는 정신 노랫 그 이 셈을 예상했고 지장 찍어 엄지 예예예예예 고맙습니다. 저는 김재유라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웹하우스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이것만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저번에 웹비스 페스티벌에서 리허설을 하고 저는 오늘 본 무대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형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뜨겁네요. 저는 지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YK라는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니와 라는 정말 정말 잘하는 프로듀서 형이랑 저랑 이렇게 1MC1 프로듀서로 최근에 앨범을 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오후 몇 분 깨지는데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오늘 집 가는 길에 저희 노래만 기억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신경만 쓰거든요. 이번에 901 컨셉으로 90년대 첫 번째 앨범이라는 느낌인데 우선 제가 YK로 왔으니까 니와 형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님 올라오시죠. 예예. 예예. 우우우우우우우웅 네. 이런데서 꼭 구매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첫번째 곡으로 Old is gone 네 한번 조직곡 하겠습니다 Let's go 우리의 정신은 we's bad as not Dino 동예신 위생도 기교 대신아 힘을 위로 올려낸 타이밍 파티 예세의 맘 매번 유리가 맘 기책을 올려놓은 땅 미모 전진다 화이트 내가 봤어 나 내가 죽이려 싸우니 답이 여쭤또 라잇 가짜 패스 대신 클래스 bring the wild and the set 안 못 치는 체수 물렙자 몰아 맹빛 세웅댙스 전혀 패스 우린 기록을 깨지 날 걸리는 제품 어 여식이 된 뱀빛 1차 카운플릭 이렇지 내가 마음대로 정확히 조직한 내 생각은 뒤로 안채로 뻔 나는 브루클 의외는 없지만 안대도 죽어도 안 지는 대석 절대 남편에는 내 도로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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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Y-A-K Y-A-K Say Y-A-K Y-A-K All this good All this me Gotta go this me 가져와 What I need is all more 원해 죽기는 맥스톤 가난한 시간들이 황금이 될 줄 몰랐네 매일 밤 동경하던 너 L-D-T-T 내 힘과 미신듯이 뵙고 난 깨달았지 리듬 어 어 길러 Say Y-A-K Y-A-K Say Y-A-K Y-A-K Say Y-A-K Y-A-K That's me That's me Yeah Yeah 수리 한번 함께 오세요 오 오우 아유 너무 뜨거운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오줌마이 없네요 지금 다녀오실래요? 하하하하 갔다 와가지고 화장실만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네 방금은 1번 트랙 All this gold였고요 그다음에 2번 트랙이랑 3번 트랙은 한 번에 할 건데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랑 영 이라는 트랙인데 여러분은 낭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철학적인 기분이 하하하하 낭만 낭만 뭔가요? 아니 이 질문 받으려고 했던 질문이고요 저는 어 낭만 뭐 다른 거 없이 제가 여기 동해에서 와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장선생님 앞에서 꽈형 노래를 했었거든요 우와 예아 학교 축제 아시죠? 그 아까 웹퍼 digital 사인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downs fuc estos MC amigos emma 막 요래버리고 근데 지금 그래서 꽈형의 공연을 하고 있으네 와우 이런 게 낭만이지 않을까 아니요 나도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더 꽈형님 좋아합니다 하하하하 제가 사실 커버 노래를 정말 잘 안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커버했던 콰이 형님의 Be My Love 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진짜 존경합니다 그럼 낭만에 대한 트랙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보시죠 형이 잠깐 쉬고 계시죠? 예예 슬리팀 그 우유 네벨 되는 디테일을 확인했지 10분에 두 배로 가는 너의 조이 꿈을 늘어나는 조이 매번 빛 L.B.L. 이 형 바로 가겠습니다. 레츠 고! Get your hands up.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게임을 던져 폰 두인 캡 아니 구기는 체인 에어바스 때려 부정 구기를 랩 한 번이 엉덩이 내 타고 다친 샌 반국이 백 백 마셔 우리 너 랩 속 시간 너무 커서 어디 가라 리치핀 늦어도 상관없어 결국 잡을 리치핀 시작은 아니겠어 다른 차이와 깊이 난 왜 물어봤던 건가 쇼맥 부수어 E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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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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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그가 평생을 위해 넌 시절이 약 쓰고 나로 바람에 정치감을 음악으로 끌고 바로 다음에 노래 내년 더블 로그인해 진짜 가능해 내 성공을 왜 못 풀었어 꿈이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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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거 큰일 난데? 와 너무 좋아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치는 거 다 치는 거 아니 나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 벌써 마지막입니다 하하하하 아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Yeah, yeah, 내가 짧다고 했잖아 다음에는 개개 불러주시나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 너무너무 진짜 그냥 힙합만 하는 클럽에서 힙합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공연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잘 잘게요 집에 가서 불렀어요 집에 가서 불렀어요 Y-A-K 내가 Y-A-K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Y-A-K 해줬어 진짜 아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뜨겁고 행복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다음 랩하우스는 개인 앨범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너 불러준나나 하하하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서울이라는 트랙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가 볼 테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팀인데 저희 뭐 그냥 시대별 음악 계속 할 거거든요 다음 트랙은 뭐 001이라고 00년대 음악 재현 한 번 할 거고 저희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약간 네 그런 재밌는 팀이니까 관심 있으면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서울 바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요 마지막은 그룹을 타야 되겠죠? 레츠고 예요 아 아 아 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력이 내 칼럼 돈님의 가락 없이 빚은 걸로 살아남아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날 잘되지 격받아 독이 형의 랩스타 나도 가까워졌잖아 동일이 붙어오니 파도 가면 찍고 덮어맞고 가난의 대를 끌지 더는 신경 안 써 찬고 내 느낌 잘할잖아 길게 아마도 내 삶죠 결국엔 다 익히지 마치 첫 무대에 산보 내 성공 부지라고 연락하는 suckers 노력이 어려워서 포기한 mothafuckers 난 알아주자 껍질 치는 척 역지 말아 fuck 시선 말고 변한 건 없어 말은 바로 해적하게 바뀐 공기발랜 셋업으로 뺏고 밤에 부태갈을 쓰지 그 무대 위로 택업 지금 내 역할은 조지 위로 끌고가 해석 고갤에서 찍는 뮤비 내 이름이 공매껏 두 달 만에 랩기 속에 내 임대 속에 내가 속해 강납 쳐 봐도 꿈의 끈성 덕에 쌓인 소재 변치실의 밴드 노래 전국에서 들려놓게 점차 두꺼워진 포켓 계속해서 고갤 높게 섞인 후 봐도 weird thing 난 다 흐리게 단어를 채우지 뭐 모르는 애도 왜 바쁘지 않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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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게 칠한 철 뚝대는 내 red red green 더 느린 것을 이야기해 It's pay pay man 내 안에 따라오는 무릎에 무릎을 꿇을 수 없으나 배치 침치 어핏 흔들지 나 다 떨어줄 줄 상대 찍어 둘러버린 케이사린 없지 I'll be cup 같지 뭘 안지도 모르는 애들을 먹을 날 못같이 When I wild the group 나 숨도 쉬기도 모든 언제까지 널 기다려줄까 감지겊네 ay ay 한 장이면 될 줄 알지 다들 처음엔 인생은 매일 돈이고 결과를 준다 뻔해 여기분도 흉내내고 실력되지 속맨 덤에 예수가 난 적은 귀에 좆바같이 promise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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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체 가고있네 안 맞춰네 우린 제한까지 혹하나 없는 니피 메세지만 전달하지 니 마취 안 마취하도 며칠 이로 보내소지 장기 프로젝트 다 좋지 new way 시즌 첫 밤은 6시간으로 Tuesday 무리 없지 고맥 내 곡보다는 boom bam 집에 형들 예상하지 이번 new face top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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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아니 굿도 없는데 이런게 잘 논다고 아 감사합니다 YK의 비화 YK의 김재욱이었습니다 저 다음에 홍시아 노분은 와주실거죠 예 아니 나는 저도 저도 와주세요 저부터 저부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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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귀엽겠습니다 아저씨는 저랑 스파링 뜨는걸로 저희 마지막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저희 저희 사실 매니저가 없어서 저희 사진찍어주는 사람 없거든요 저희 한번만 멋있는 자세 잡으면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인스타그램 리화고요 인스타그램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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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배드 이스트 배드 오케이 여기서 자세 잡죠 형 이거 대본에 없던 말이 네 그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왜 우리 이런 자세 저 이런거 못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겁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울렙 울렙 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